근데 이게 식당에 전체적으로 간판 때문에 약간 가짜니까 했는데. 안으로 들어오니까. 완전 진짜야. 되게 카페 인테리어 같기도 하고. 야 나 살짝 소름 돋았다. 야 나 살짝 소름 돋았다. 니가 갑자기 왜 여기 앉겠다고 그런지 알았다. 니가 갑자기 왜 여기 앉겠다고 그런지 알았다. 왜 갑자기. 지금 미주가요 여기 보고 있는 것 같죠? 이쪽 보고 있어요. 이쪽 보고 있어요. 이렇게 너무 저녁으로 보기도 쉽지 않아요? 아니 근데. 너무 웃기잖아요.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무 웃겨. 현주도 막 연기 게임 해달라고. 뽀뽀게임 뽀뽀게임 연기게임. 나는 할 수 있어. 그래. 딴 게임에서 하고 와. 저 시작했어. 저 시작했어. 어? 저 준비 됐는데. 뭐가 준비됐어? 스타트 첫 스타트. 우리가 준비가 안 돼. 아스탈. 스타트 첫 스타트. 우리가 준비가 안 돼. 아스탈. 벽이랑 해 벽이랑. 정답. 표시라. 아스탈이. 표시라. 자기가 첫 스타트를 끝났는데. 내가 끝낼게. 진짜로. 진짜 같은 거예요? 진짜 같아? 어떤 거? 요리한 손 같은 느낌이에요 주부증처럼 살짝살짝 벗겨듯이 왜냐면 제가 또 국수 잠깐 데웠는데 요리도 할 수 있구나 못하는 게 뭐예요? 만수의 사랑 너와의 사랑 너와의 사랑 나 땀 나는 것 봐 국물 맵지 않아요? 매워요 라면에는 죽기도 맛있지만 물을 먹어야 돼 물통 따로 없나 봐요 아 물통이 없어요? 물통이 없구나 미친다 아유 야 고맙다 아니다 아니다 저쪽엔 참 일하는 사람 같은 너무 덥다 야 여기서 저기 알바하면 여기 진짜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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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나지 줄 서 줄 서지 중겸이 알바하면 맨날 먹으러 이렇게 못 쓰면서 특히 그래서 일주일 내에는 하면 안 되고 이틀 연속 왔다가 한 3일은 내가 또 하고 에? 그럼 격자가 진짜 심하겠다 평균이 맞춰지는? 새호도 오고 새호도 오고 전화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혹시 오늘 알바생 누구죠? 아 그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요